마지막에 들으셨나요? 아, 들었죠? 제가 마지막에 나는 울산 사랑이 네, 감사합니다 어우, 물을 먹으니까 좋네 지금 좀 목이 말라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잘생겼다, 정동원 잘생겼다, 정동원 잘생겼다, 정동원 잘생겼다, 정동원 잘생겼다, 정동원 잘생겼다, 정동원 네, 참 이제 진짜 물을 다 먹었고요 어,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곡까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마지막 곡 한 곡이 이제 남아있거든요 네 마지막 곡이 뭔지 아시죠? 네,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시는 뱃놀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 정말 이 뱃놀이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다니는데 오늘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원래 이거 뱃놀이 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있거든요 근데 땀이 하나도 안나서 지금까지 안나온 땀들을 뱃놀이 무대를 하면서 다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땀을 안 흘리고 행사를 끝나면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남거든요 땀을 다 흘려야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쑤 오뚜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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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울산 여기 간절 곳에 그 햇빵이라는 게 유명하거든요. 햇빵이라는 게 유명해서 저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햇빵이라는 거를 오늘 끝나고 서울 밤내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햇빵 많이 드셔보시고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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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